좋아! 좋아! 아 진짜! 아 구멍이야 구멍이 넘는게 구멍! 아 진짜! 왜 얘한테 얘기하니까요? 아 진짜! 왜 얘한테 얘기하니까요?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너 지금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? 어? 재정신이야? 너 지금 팀워크를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? 가서 종국에서 뚱뚱이 전해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빨리! 이제 강렬이 다 됐습니다 이제 강렬이 다 됐어요 뭐 얘기해? 내가 얘기 다 했어 이따 시간 끌어! 뭐 하자 하는 거야? 뭐 하자 하는 거야? 뭐 하자 하는 거야? 야 요번에 종국이 형 못 한 거 아니야? 아니 왜 얘한테 그래?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 아 2개 안에 종국이 형 사서 전해 누가 얘기해 네가! 야 니가 받았어야지 아 두 번째 할 때 약간 던지는 좀 약간 문제가 있었어 내가 볼 때 아 얘 진짜 잘할게 한 방에 더 갑시다 형 우리 뭐야? 제리야 너 진짜 고생 왔다 야 너 진짜 한번 해보자 진짜 한번 해보자 야 진짜 한번 잘해봐 아니 지금은 진짜 주장으로서 팀이 주장으로서 누가 주장이야? 누가 주장이야? 누가 주장이야? 누가? 누가 주장이야? 그게 주장은 나야? 끝나고 나 엎드려 뻔쳐 야 파이팅! 우리 팀 파이팅! 파이팅! 와 개의 조회가 막혔다 야 아휴 딱! 딱! 하나씩 하나가 됐습니다 코플레인 거 하나가 됐어요 야 너 옷도 코플레인 색깔이야 야 이거 흔들려서 어렵다. 좋아 자. 됐어 됐어 됐어. 아 싫어. 아 웃겼어. 아 똑바로 던져. 아 까리야 지금 넘겨야 돼. 됐다. 아 정말 뭐하냐 죄송해요 유재석. 됐다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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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무조건 좋아 좋아 좋아.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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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아야. 야 야. 아. 야 야 야 야. 아야 야. 야 야. 아 너무 tonight. 동영상에 들여가지고. 어. 왜 왜. 아니 진짜 뭐야. 아니 진짜 뭐야. 잘 했는데. 정신 똑바로 안 채우래요. 신뢰의 문제 아니면 정신력이 문제. 실력은 아무 때나 보여. 저는 정신을 지키면 안 돼. 연구야, 그냥 쳐봤는데. 저기 올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? 올라가면 안 돼. 나 바꿔줘. 어지러운 것도 어지러운 건데 외로워서 안 되겠어. 파이팅! 이번에 성공하자! 성공할 때까지 같이. 파이팅! 오, 장난. 너무 낫다. 오오오! 더 세게요! 예곱! 오! 좋아! 너무 나아! 너무 높이! 잘 좀 해! 됐다! 자! 오케이 좋아! 천천히 천천히! 그렇지! 그렇지! 10초! 10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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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래요? 올라와, 올라와! 예이! 예이! 아!